나는 다시는 성상군의 모습을 못보는 줄 알았습니다. 소신이 어찌 전하께 아직 인사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? 전하, 좀 더 오래 사세요. 성상군마저 없으면. 전하, 소신이 전하께 석고대제를 드리려고 입고를 하였나이다. 석고대제라니요. 소신이 미련하고 옹졸하여 편조와 전하의 큰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. 미련하고 옹졸한 것은 정리다. 전하. 세월이 지날수록 편조가 보고 싶습니다. 내가 어쩌다 그 사람을 내쳤는지. 참으로 이 나라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나라입니다.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같이 어리석은 군주를 만났으니. 세월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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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아.